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이게 많이 가라앉았어요 붓기가 그래서 지금은 음식을 완벽하게 씹을 수 없어서 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좀 더 회복해서 그때 다시 영상을 뭐 먹방을 제대로 다시 찍어 볼게요 오늘은 그 좀 답답해서 오랜만에 성산일주봉 왔거든요 여기 보이시는거 보면 성산일주봉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보고 둘러보고 한번 저 표를 끊고 자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와 진짜 사람도 많이 있고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이야 진짜 너무 아름답네요 오늘 길이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왔어요 제도에 아 장난 아니네요 저기 말 타시는 분도 이렇게 보이시죠 정상 가는게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들판도 있고 여러분들 아가 두번째 계단이죠 이 계단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천천히 가면 30분 빠르면 한 20분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길도 예쁘네요 저 위에 나무가 있어 왠위에 왠위에 나온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상 정상일주봉 정상일주봉 여기 왔습니다 정상일주봉 정상일주봉 맛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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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길이 예쁘다 길이 파산할게요 여러분들 아 저기 아 저기 5도 여러분 여기 저기 5도고 앞에 보인 5도 여기 성산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안녕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와 내려오는 길이 너무 와 기네요 여러분들 엄청 길어 은근히 기네 여기 쫙 있잖아요 쫙 펼쳐졌잖아요 보이는 하산길입니다 하산길 바다가 보이는 하산길 여기가 저기 올라갔다 왔죠 여기 올라갔다 왔죠 저기 하산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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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보이시죠 저기 저기 우도거든요 우도 저기 우도 우도 여기 털도 있고 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구멍이 막 있네요 저쪽에도 구멍이 있고 저쪽 구멍 있죠 여기가 성산길 옆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옆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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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 돌면이 이렇게 퍼져요 재밌겠다 맞죠 나중에 이런 데 와서 저런 거 타면 저쪽으로 한 번도 안 떠올리는데 눈도 깨끗한 것 같아요 어 간다 간다 자 한번 쭉 땡겨 중으로 땡겨 최대 땡겨 최대 땡겨요 최대 땡겨요 최대 땡겨요 5 4 와 와 와 저게 착하네요 네 한 바퀴 섬 돌고 오 재밌겠네 아 착하네 저 멀리 갔다가 다시 오는 것 같아요 고맙다 다행히 저게 안쪽으로 여행이 요리할게요 로제 좀 더 움직여요 도착한 도착한 감사합니다.